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1일 사순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럼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 않은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보다 다른 이에게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식들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너그럽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잘못은 그대로 넘어간 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어떤 일이든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식인 내가 가져야 할 몫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나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지만 나에게만은 정말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자식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조금이나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충분히 너그러웠고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많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넘치도록 많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아쉬워하였습니다. 그 자녀들도 아버지처럼 살아가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청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와 청에는 묵묵부답이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운총과 복을 넉넉히 주시지만 나에게만은 고통과 아픔만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은 일들을 하느님께 넘치도록 받은 것들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옹졸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비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되새기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함을 찾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어제는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방학이 모두 끝나서 좀 아쉬운 마음 달래주려고 가까운 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아주 귀여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 아시나요? 알파카예요. 초식 낙타과에 속하고 초식 동물인데 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워낙 순하고 귀여운 면모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애완으로도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상당해서 아 저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앉아서 계속 눈은 감고 자는 듯한데 입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얘도 소처럼 되새김질을 한대요. 풀을 먹고 다시 그 음식을 올려서 계속 다시 씹어 먹고 그렇게 다져 먹고 다져 먹고 한대요. 묵상을 하면서 그 알파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묵상해서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느님께 용서받은 일 또 넘치도록 받은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를 계속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 알바카처럼 나를 계속 되돌아보고 성찰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린 너무 쉽게 잊고 살고 너무 빠르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어제 하루, 오늘 지금까지의 이 시간까지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한 나의 잘못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면서 이 사순식이 보낸다면 되새김질 잘해서 건강한 알파카처럼 우리의 내면도 건강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을 제쪽 가는 월요일입니다.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